감춰진 표정, 숨겨진 감정, 변호석과 김혜윤이 펼치는 진심의 연기, 무심한 표정 뒤의 숨겨진 감정의 깊이, 연기라는 예술은 종종 말이 아닌 눈빛과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그러나 그 표현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기의 미학이다. 변호석과 김혜윤, 이 두 배우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면 속에서 그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변호석은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의 폭풍은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김혜윤은 그런 변호석을 통해 연기 속에서 숨겨진 미세한 감정의 파도를 느끼게 한다. 그들의 연기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관객에게 감정의 흐름을 깊이 체험하게 만든다. 이 두 배우의 호흡은 매우 자연스럽고, 마치 그들의 캐릭터가 현실의 사람처럼 다가온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이 특별한지, 그리고 변호석이 감추려는 표정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살펴보자. 변호석, 감춰진 표정의 진수, 변호석은 그 누구보다도 절제된 표정을 구사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그의 표정은 보통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차가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런 표정 속의 그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으며, 그 감정은 종종 대사나 행동으로 드러난다. 변호석의 연기는 마치 표정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드러내는 표정은 단순히 얼굴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무수한 감정의 층을 보여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딱딱한 표면 아래, 끊임없이 움직이는 내면의 갈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변호석의 표정은 의도적으로 숨겨진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의 연기는 관객에게 바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그런 점에서 변호석의 연기는 더욱 매력적이다. 김혜윤 변화무쌍한 감정의 흐름 김혜윤은 변호석의 표현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채롭고 폭넓게 표현하는 배우이다. 그녀는 캐릭터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표정과 목소리, 몸짓을 통해 그 내면을 섬세하게 전달한다. 그녀의 연기에는 감정의 변화가 흐름처럼 나타나며, 이를 통해 관객은 그녀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심리적인 여정을 따라가게 된다. 특히, 김혜윤이 변호석과 함께 연기할 때, 그녀의 캐릭터는 그가 숨기고 있는 감정을 더욱 강조한다. 변호석이 억제된 감정 속에서 고군분투할 때, 김혜윤은 그 속을 파고들며, 그의 감정을 조금씩 이끌어낸다. 그들의 관계에서 보이는 감정의 변화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의 연기는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는 두 배우의 협업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준다. 감춰진 감정의 미약, 변호석과 김혜윤의 호흡, 변호석과 김혜윤이 보여주는 연기는 단순한 호흡을 넘어서 감정의 흐름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들의 호흡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더 깊게 풀어내는 데 집중한다. 변호석이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김혜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반응한다. 이는 그들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두 배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큰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변호석의 억제된 표정과 김혜윤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결합될 때, 그들은 관객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은 가볍지 않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갈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도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감정을 숨기고, 결국에는 드러내다. 변호석과 김혜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연기의 핵심은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과 그것을 결국 드러내는 과정에 있다. 변호석은 표정을 숨기고, 김혜윤은 그것을 풀어내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연기가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깊은 감정의 교감임을 깨닫게 된다. 변호석의 무심한 표정은 그가 감추고 있는 내면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킨다. 김혜윤은 그런 변호석을 통해, 그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정의 흐름은 그 어떤 대사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결국, 감추려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관객은 그들이 전하는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변호석과 김혜윤의 연기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 숨겨진 진심을 터뜨리는 과정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여정은 끝없이 울려 퍼진다. 연기 속 진심을 찾다. 변호석과 김혜윤의 연기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감추어진 감정을 드러내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흐름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연기의 진정성과 미학을 새롭게 정의한다. 감춰진 표정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세계는 끝없이 넓고 깊다. 변호석과 김혜윤은 그 세계를 예술적인 연기로 탐험하며, 우리를 그 여정에 초대한다. 간신히 푸짐하고, 잘 못한 것 같고, 간신히 푸짐하고, 변호석과 김혜윤은 그곳에 위해선을 지급한 감정의 인상의 결정이 감사합니다.